아 이거는 아 어반나인 이거 개반데 야 말이 안 돼 아 이게 막판이 나왔어야지 아 그럼 저도 랜덤함 님 랜덤하면 저도 랜덤할 거예요 랜덤전 키키키 과연 누가 더 운이 좋은가 하지만 아니었다고 랜덤전 키키 아 아 어 뭐야 어 아 이씨 어차피 질 운명이었구만 아 아 진짜 역대급 동배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똥배가 나올 수 있지 하나는 그래도 황배로 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는 그래도 황배로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크릴이 1212 5656 이에요 그 긴 생거리 아저씨처럼 가면해요 아 아 진짜 랜덤건거 맞어? 포팩이네 아 진짜 이건 아니지 네 1256 나왔어요 아 이거 또 이길 수 있으나 모르겠네 운이 따라 줄라나 모르겠어요 오키랑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아 오키보다 어렵다 그래야 되나 거미줄 못 치면 유키가 더 어려워요 아 뭐 아 잠시만요 아 아 자 아 아 근데 아 아 아 아 1.1.1.1 지금 172네요. 거의 비트급 연타인건가? 거의 비트급 연타인건가? 아이 뭐야! 일부 하나 틀리셨죠?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오엠지 애니멀 벤틀레이터 하드 엠블 키키킬 아 이걸 또 어떻게 치라고 휘박일 시작 쯤막이라고 재밌는거 하고 가시네 키키킬 근데 왜 동물벤키이이래요 하필 엠블 키키킬 하필 엠엑스패턴이 엠티비랑 비슷하다고 부자 부자 이게안돼 퀘스유저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엠티램블 둘다 잘 안팎아 메뚜기 많긴 하네요 엠티브가 너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 잘한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